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 제발 뭐야? 야 우리팀 사로저야 야 사로저 미쳤다 야 우리팀 사로저야 사로저 야 로저 사로저다 진짜 얼마나 리세들을 다 돌리고 있는거야 야 리세몬들 지금 다 모여있는거야 야 사로저 처음보네 와 리세몬들 다 모여있다 야 사로저 같더냐 오 안돼 아 이 계정을 반달이 눈치챘을까 그러면 이 계정도 이제 로저 못먹는데 소패키 못먹어 참격이나 이런거 쓰는 속도도 아예 달라 봐봐 이것봐 참격을 진짜 평차 속도도 엄청 빨라 미혁구 이리 오세요 아이씨 그냥 막 대어도 돼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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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봐 진짜 평타 속도도 엄청 빨라 진격띠 몰라 진격띠 진격띠 뽑아 빨리 아 반대쪽 오오오 들어갔다 난 그냥 여길 방어할게 계속 아하 진짜 상대팀 진짜 열받겠다 근데 아 뭐야 저기 뽑았어? 아 아 아 아 아 아 카모사리 카모사리 아 로저사랑 야 진짜 사기다 사기야 야 이거는 일단은 로저 1등 찍고 시작하는거야 알겠지? 아 진짜 웃기네 아 금방 올라갈 것 같아요 그니까 처음에 그 영상 봤을때 평타 별로 안 빠를 줄 알았거든 근데 막상 보니까 진짜 빠른거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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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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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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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